안녕하세요 학진입니다. 요번에는 우리 춘하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입니다. 민엔지. 민엔지라고 이거를 공부하고 한번 두번 세번 봤는데 아직 퍽 확 막 쏟고 이런거는 머리가 안돌아가는지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찾아내기를 바라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으로 같은 글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도 뭐 상관없어요. 각자 생각이니까 자 여기에 민엔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부터 이렇게 보면 서비스 로그인 플러스 pc 연산 암모 기반 뭐 이렇게 나오고 투자 노트 이런거 있고 또 뭐 간편 결제 매니저 이런거 있고 또 뭐 건강 지킴이도 있고 뭐 내 정보 지킴이도 있고 세이프 캐시 이런것도 있고 세상을 더 편리하게 내일을 새롭게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어요. 홈페이지 보면 언론 보도에 민엔지 국내 최초 모터사이클 이거 무슨 회사인데 오토바이가 나오노 티오르 티오르 트라이 잇 온 더 로드 출시한 민엔지가 할리 데뷔슨 코리아와 시승 협약을 한다고 밝혔다. 시승하는거하고 이건 뭔 상관인데 몰라요. 그리고 민엔지 티오르 티오르과 만났다. 티 맵. 티 맵 우리 잘하잖아. 한번 눌려 볼까요 실시간 통합 시승 플랫폼 티오르가 시승 아 방금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이 티오르라는 플랫폼에 할리 데이비슨 도 있고 뭐 다른 회사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네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티오르 이게 시승 플랫폼 시승 플랫폼 시승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뭐 신차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모양이네 그게 돈이 되나 근데 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민엔지 종속 회사 바이오11은 중국 최대 전제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티몰 글로벌 티몰 글로벌의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인 드시몬의 드시몬의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고 홍콩 hktv몰 hk 아 여있네 hktv몰에 입점하여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 알았어 알았어 8월 20일 이런식으로 홈페이지에 처형 뭐 사업 현황 이렇게 있고 사내문화 이런게 있고 뭐 사내문화 한번 눌려 볼까 뭐 이런게 있고 좀 더 볼 거고 처음부터 자제히 한번 볼게요 자 민엔지 회사 소개 소개 자 보자 꼭 찾던 it 서비스 우짤 어떻게 알고 독창적인 서비스를 통한 융합 it 기업 민엔지는 독자적인 it 기술 개발로 2009년 3월 고객이 안전한 i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조로 설립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선도하며 다양한 플랫폼 간의 입체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민엔지가 시장에 출시한 모든 서비스는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쉽고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랑 공통점이 있다 내가 생각인가요 민엔지의 서비스 철학이다 출시하는 서비스마다 it 트렌드를 견인하는 블루오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 다수의 파트너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는 기반으로 우리는 가파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민엔지는 차별화된 아이디 아이디어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가치가 가치에 따라 앞으로도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있어요 지금 대표이사 이현철 이전 대표이사가 이경민 대표이사였어요 지금 요거는 바뀐 거에요 인수 뭐뭐 하면서 바뀐 거에요 예전에 이렇게 그 창립할 때는 그때도 공동대표인가 뭐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민엔지 서비스는 통합을 통한 새로 섞어서 융합을 통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오 이 양반은 뭔가 이렇게 썩는 걸 좋아하네 자자자자 또 연역을 가보면 밑에서부터 가봅시다 2009년 미니지 설립 SK텔레콤 휴대폰 도용 방지 서비스 제휴 계약 체결 KT 휴대폰 도용 방지 서비스 제휴 계약 체결 신용평가 정보 도용 방지 서비스 제휴 계약 체결 코리아 크리디뷰 제휴 계약 체결 SK 커뮤니케인 제헌스 신용정보 LG U플러스 휴대폰 번호 뭐 이런식으로 거의 뭐 100만명 돌파 휴대폰 번호 도용 서비스 100만명 돌파 뭐 이렇게 나오고 U플러스 로그인 플러스 계약 체결 뭐 이니시스 번호 도용 서비스 제휴 계약 체결 이니시스 우리 많이 들어봤다 이거 폰으로 하면은 본인 인정할 때 이니시스 그거 맞나 스틱 인베스트먼트 벤처 자금 뭐 이렇게 단할 단을 들어갔다 봤죠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 단할 어 단을 들어갔다 KT 로그인 플러스 제휴 계약 체결 KT 모빌리언스 휴대포로 도용 방지 서비스 계약 야 들은 계약만 체결하네 야 들은 계약만 체결해 뭐 다 뭐 우린 뭐 이렇게 뭐 만들어냈다는거 인데 아 학회사 이게 연역이니까 모바일 인증 휴대폰 도용 방지 서비스 제휴 계약 체결 체결되는 계약 회사들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보내 맞죠 2015년에 주식 노트 서비스 출시하네 아 이때 주식 노트 서비스를 출시하고 코스닥 상장 공모 시작 이거 ipo를 ipo 했어요 그거 내 기업을 알린다 카카오 같은 것처럼 직접 했어요 보통 십몇 년 걸린다는 걸 6년 만에 2005년 2009년에 설립 했잖아요 6년 만에 ipo를 했어요 코스닥 상장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메모 모바일 연동도 했고 또 이경민 대표이사 중임 이병민 대표이사에요 시캐스트 유상증자 참여 지분율 26.6% 이렇게 소재지를 테란 강남에 입성 바이오 일레븐 유상증자 참여했고 세틀뱅크를 2016년에 인수를 하는데 세틀뱅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미넨지 회사의 거의 자본금이나 뭐 이렇게 자산이 거의 미넨지하고 삐까번쩍한 한 90% 정도 밖에 차이 안나는 90% 정도 가까이 육박하는 거의 거의 동급의 회사를 흡수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그리 큰 거는 보통 자기보다 작은 걸 흡수해서 덩치를 키워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무리해서 흡수를 했어요 사업성을 보고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표를 조금 높게 치워줍니다 에스메모 무료 동기화 앱 출시 2017년에 알파스탁 출시 블록체인 컴퍼니 자회사 설치 슈퍼스탁 위메프 간편결제 매니저 제휴 계약 체질 위메프 간편결제 해보셨어요 나 안해봤어 메가박스 간편결제 매니저 계약 우리 많이 했네 무상증자 한 주당 한 주 이게 뭔 말이야 한 주를 한 주로 만든다고 그럼 두 주가 한 주가 되는 거야 한 주가 한 주가 되면 뭔 말인지 몰라 통과 2월 간편결제 매니저가 100만명 돌파 아까도 100만명 있잖아 지금도 100만명 그럼 아까 전에 다 사라는 건 뭐야 모르지 나도 로그인 플러스 이용자 60만명 돌파 12월에 18년 다가간다 다가간다 해피포인트 계약 체결 주식 노트 이용자 10만명 오 주식 노트 이거 하루에 3번 준대요 아침에 한나 점심때 하나 오후장에 한번 이런식으로 주식 노트 몇백원인가 몇천원 주면 한달 결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용자가 10만명이 되는데 오 이거 이거 쏠쏠하네 건강 지킴이 무료 이용자 200만명 돌파 이현철 단독이사 체제로 변경 여기 이현철 단독이사 로 갈 때 이경민 대표는 셰틀뱅크 로 대주주니까 거기 가서 그 셰틀뱅크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삼천리 네트워크 제휴 계약 뱅크 원샷 서비스 출신 뱅크 원샷 건강 지킴이 무료 이용자 100만명 돌파 미뮤 미뮤 오락 미뮤 알죠 이거를 폰에서 하다가 미미모바일 이런거 폰에서 하다가 PC에서 할 수 있는 이런거 이게 게임 뭐 그런거 녹스나 이런 것처럼 다운받아서 어플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결할 때 쓰는 그런 것 같아요 곰TV로 로그인 플러스 제휴계약 많이 했네 롯데주류 등기사건 알림이 제휴 롯데주류 등기사건 롯데주류가 등기를 한다고? 통과 통과 19년 다가갔다 19년 10월 12월에는 왜 19년 12월부터 나와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니 1월부터 올라가야지 내려가야 되나 19년 이렇게 열나 아 나 이때까지 거꾸로 읽었네 계속 거꾸로 읽어 9월에는 건강 지킴이 무료 이용자 10만명 돌파 건강 무료 이용자 이거는 유료고 이건 무료네 이거는 돈 안되고 천만명이네 그러면 이게 플랫폼이잖아죠 KT 간편투자 오픈 녹식자 헬스케어 건강 지킴이 제휴계약 체결 SKT 투자 서비스 오픈 롯데시네마 로그인 플러스 개혁 체결 동원 홈푸드 로그인 플러스 제휴계약 그리고 2020년 3월에 KT 내정부 지킴이 오픈 오 뭔가 나는 얘들이 마켓쉐어가 없어 가지고 시장성이 얼마나 된지 막 그게 너무 안개처럼 있었는데 좀 되네요 그럼 한번 보자 CEO 한번 보자 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IT를 만들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현철 아이고 글도 많다 아이고 많다 많다 누구든 걱정없이 편리하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끝에 민 엔지가 탄생했다 오 민 엔지가 뭔 약자던데 모바일 엔지 민 민 민 M i n 모바일 인터넷 네트워크 인강 고런 약자일 거에요 모바일 맞나 하여튼 민이 고런 약자에 그러고 지식 이렇게 써 가지고 여기 있잖아 요거 요거 민 엔 모바일 인터넷 네트워크 그리고 지식 아임만 말고 자자자자 자 자 엇핏 본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4 세계 4 it 산업은 영역을 초월한 융합 it 기술로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를 겪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민 엔지는 가상계좌 1위 기업인 셰틀뱅크와 프로 바이오틱스 전문기업인 바이오 일루벤넷 투자 그러니까 바이오 셰틀뱅크 민 엔지 이렇게 세계가 이제 시너지를 해서 가족회사 간 시너지를 통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하고 통합을 통한 새로움이 이 회사의 슬로건 썩으면 더 잘한다 이런거 썩으면 새로운게 나온다 그럼 비빔밥이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 it 기업으로서 진정한 도약을 기대한다 자 자 조직도 한번 봐주자 이현철 밑에 뭐야 기획본부 언어 cp 패스팀 이 패스가 나는 폰에 있는 패스 인줄 알았는데 폰에 있는 패스는 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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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패스 더라고 조금 달라 그래 헷갈렸어 에잉 신규기업팀 마케팅 광교 라드랩 토리오 이거 이거 플랫폼이죠 이거 이거 차 신차 뭐 이런거 시승 시승하는 요런거 e 비즈니스 개발 패스 개발팀 cp 경영지원실 총무팀 이런식으로 있고 기술력은 어 이거 뭐야 뭐 이거 벌게 네트워크 상의 휴대폰 정보관리 뭐 보안이 강화된 로그인 시스템 방문자 인식 뭐 웹서버 차단 뭐 인증 메세지 보관 방법 기업 부술 연구소 인증서 벤처 기업소 정보고 관리체 인증 뭐 이런식으로 ci 는 볼거 없고 사업현황은 볼까요 서비스 휴대폰 도용 방지 서비스가 어떤건지 자 4차 혁명 시대의 선택이 아닌 필수죠 뭐 보안이 안되면 다 해킹해 버리잖아 폰으로 요즘 그거 뭐 계좌에 이치하고 뭐 뭐 다 하잖아 다 하지 다 하지 다 하지 암요 암요 서비스 정의 200만 이상이 사용하는 검증된 서비스 그럼 뭔데 휴대폰 도용 방지 서비스는 국내 유일하게 통신 3사 모두 이용 가능한 본인 확인 보호 서비스다 최근 스미싱 범죄 금융 피해가 그러면서 국내 스미싱 피해력은 2,000억에 육각하면 전자 금융사기 건수는 4만 5천 개 단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본인 인증 하라 그렇게 되죠 사이트에서 본인 인정하면 어디 사이트라 그거 먹고 농협이 뭐 예를 들면 농업이 딱 들어가 이제 보내라 하면 본인 인증하라 하고 문자 보내잖아 인증 번호 보내라고 하면 비밀번호 인증 확인해서 본인한테 인증했다고 요 시스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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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오는 인증 번호 오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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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를 미넨지에서 한다 이게 아까 전에 연역에서 봤듯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한다 나이 몰랐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불법 도용 왕정 신뢰성이 좋다 문자로 받고 하니까 그래서 또 로그인 플러스는 뭐고 특호로 인정받은 서비스 우수성 이 뭔데 최대 100만원 준다고 자자자 온라인 사이트 이용시 요구되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휴대폰 기준으로 저장 관리하고 로그인 시에는 2차 연산 암호를 통해 부정 로그인을 차단 안전하게 보호하는 개인정보 통합 서비스다 요거 난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요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에요 게임하면 otp 를 건다 라고 하면은 고거 생각하신대 그냥 게임하면 옛날에는 그냥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다 됐는데 그게 조금 안전에 불안하니까 거기다가 요걸 그런거지 로그인 플러스 그런거지 로그에서 플러스 하나의 더 기술을 건다 어떻게 로그인 했더니만 밑에 하나 더 나와 otp 그거 은행에서 그거 비밀번호 입력하신 요걸 입력하세요 그러면 요거는 otp는 기계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걸로 폰으로 어플을 누르면 거기 번호가 날라와 그럼 그 번호를 눌러야지 접속이 딱 돼 정상적으로 요 서비스 엄청 쉽다 쉽다 요게 특허로 인정받은 거네요 요 서비스 요게 로그인 플러스 아 이제 나도 알았다 자 간편결제 면이죠 id pw 관리 솔루션 한번 등록으로 간편하게 그러니까 아이디가 막 사이트도 많고 막 이러니까 너무 너무 뭐고 아이디는 뭐 똑같이 하더라도 비밀번호는 다 똑같이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어떤 데는 골뱅이 넣어야 되고 어떤 데는 특수문제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이디를 기억할수 기억하는가요 저는 아이폰이라 가지고 아이폰 자체에 그 뭐고 그거 열쇠 들어간 키체인 들어가면 그걸 다 기억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이폰은 아이폰 계열의 이렇게 비밀번호를 다 기억하는 그래서 좀 수월하게 쓰는데 그런 거 없더라도 요렇게 간편결제 매니저는 여기 이게 다 그런 거를 다 보관해 가지고 한 방에 다 한다 뭐 이런 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거 봐봐 로그인 영역에서 휴대폰 간편 로그인 클릭하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바로 sms로 그 문자 푸시 후 바로 비밀번호 입력하면 풀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간단해 간단해 주식 투자 노출 아까 말했죠 이거 국내 유일의 삼사 주식 서비스 아침 점심 저녁 저녁이란다 오후에 아홉시 그 뭐고 오전에 매일 오전에 아홉시 오전장 추천 종목 투자전략 종목 오늘장 마스터 오늘장 산분정리 해외정시동량 이런걸 보내주는 거야 매일지 오후장에는 정오에 이렇게 또 보내주고 장마감에는 아 니 좀 잘못했지 좀 참을 참지 내일은 좀 이제 잘 풀릴 거야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고 이거 얼마겠노 아 고객들에게 11,000원 아까 10만명 했잖아 11,000원 곱하기 10만명이면 아 나 계산해 볼까 11,000원, 11,000원 곱하기 10만명 했잖아 일, 십, 백, 천만, 십만, 십만, 십일억 와 이것만 해도 11억 매출 올라가네 소설한데 소설 오 괜찮네요 이런식으로 휴대폰 번호를 인정하면 매일 세번 주식 정보가 날라온다 이렇게 오 이거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네요 계속 하시는 분들도 괜찮겠네요 알아서 골라주니까 그리고 슈퍼스탁 알파스탁 뭔소리야 스탁 스탁 아 스탁이 주식이잖아 스탁 옵션 로봇 어드바이저 정확한 분석 로보트가 어드바이저 하는 걸 정확한 분석 그래 프리미엄 주식 서비스 서비스 정의 주식 투자 가이드가 핵심 정보 딱 핀셋으로 딱 알려주는 걸 통해 스마트폰 전용 서비스입니다 안정성 수익성이 검증된 로봇 어드바이저가 이거 누가 판단하는데 종목을 분석하고 전문 연구원이 추천하기 때문에 전문 연구원이 일반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보다 안정성 수익성 면에서 뛰어난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지 나도 못 믿겠다 알파스탁은 두 개의 로봇 엔진이 발굴한 유망 종목과 두 개 봐라 저것들도 못 믿어가 두 개 가잖아 다양한 핵심 주식 정보 급등주 핵심 분석 모멘텀 이슈 증권사 리버트 오용 괜찮다 테마별 상승 랭킹이 어떻게 괜찮다 kt 패스 앱 및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 서비스다 요거는 와 이거는 약정 없이 22,000원 월 16,500원 요런 식으로 구독형 서비스를 많이 늘리려고 하더라고 이경민 대표가 인터뷰 하는 걸 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런거는 구독형이니까 좋잖아요 매달 돈이 꼬박꼬박 올라오니까 괜찮네 등기 사건 알림이 등기를 이제 집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거 뭐 자동 부동산 차지하는 비율은 70% 인데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5% 인데 뭐 세 집 중 한 집이 깡통인데 깡통 인데 등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집에 등기가 바뀔 경우 휴대폰으로 문자 이메일 전송이 실시간으로 와서 아 우리집이 가업료 됐네 이런거 이런거 보내는 이런거 오는거네 오 괜찮다 맞죠 집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요거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365일 동안 모니터링 하네요 얘들은 잠도 안자고 하네 자 이런거는 서비스를 가입하는거는 홈페이지 가볼까요 dsa 건 이렇게 딱 들어가는기라 그럼 등기사건 알림이 요런식으로 들어가가 등록 발생 요렇게 하면 딱 되는거다 팝업 포용이 포너로 된다 아이폰 아이패드로 가지고 이게 안돼요 그래서 패스 요런식으로 가서 하면 된다 와 이게 많다 전세 지킴이 전세를 지키는거 경매 시세 알림 월 두번에 이제 시세를 알려주는거 분양임대정보도 알려주고 주변에 이렇게 알려준다 이 말이겠죠 이건 얼만데 공짱가 그리고 알림을 설정할 경우 lh 분양임대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서 즉시 문자로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격이 안나오는거 보니까 가격이 있는 모양이란 서비스 가입 주소등록 모니터링 안내발송 이런식으로 시세변동은 서비스 가입하면 주소를 집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아 그 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알림방송이 그 주변거를 계속 준다 괜찮네 분양권 임대 괜찮네 알림수신 괜찮네 맞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앱플레이어 미뮤 이거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이거 폰으로 하는거 아 눈 잡고 손가락 안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거 PC아이네 PC 모니터로 이런식으로 어플을 깔면 PC 모니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키보드로 할 수 있는 이런것들을 앱플레이어 라고 하는건 아닌데 뭐 그런 플레이어 라고 합니다 멀트 디바이스가 원화되게 지원되서 모바일 게임을 다양하게 즐기는 사용자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로 앉혀갔다 빠른구동 최적화된 실행 강력한 성능 앱플레이어 미뮤로 안드로이드 최신 인기 게임을 즐겁게 해보세요 요런 식으로 요런 요런 프로그램도 하고 건강 지키미 요거는 모바일에서 한번에 보험 건강 정보를 확인하는거 가입하면은 이제 이런것들을 알려준단 말이지 뭐 이렇게 뭐 보험 정보 간편 확인 이때까지 가입했던 보험에 상세 내역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해주고 이런것들 저는 엄청 오겠네요 보험 정보 본인 인증 보험 정보 확인 요런식으로 요건 공짜일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저는 엄청 왈 하우스 멍멍이 하우스 요 이제 멍멍이가 보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주인이 여기다 녹화시킬 수 있고 뭐 이런것들 막 뭐 다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뭐 이런것들로 뭐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가지고 이렇게 전동 전달하는 모양이 봐봐 반려동분과 동물과 펜핀족 펫 패밀리 이를 펫 펫족 스팸족으로 들어가서도 다양한 전문 양방향 디지털 방송 채널 모바일 서비스다 왈 비디오 왈 비디오 왈 오디오 왈 비디오 왈 비디오 똑같잖아요 이거 왈 오디오 왈 오디오 왈 비디오 왈 독 왈 비빌 왈도이 왈 간 쥐더블유 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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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공한다 뭐 이렇게 뭐 그리고 내 정보 지킴이 개인정보 유출 확인부터 차단까지 쫙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 이런거 또 다인노드 해가 어플 실행하고 본인 인정하면 개인정보가 새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뜨는 모양이지 이렇게 뭐 전화번호 뭐 오는거 뭐 05 05 안심번호 뭐 제공한다 뭐 이런거 아니면 자기가 전화 걸 때 막 그런것들 상대가 못할게 뭐 이렇게 하는거 그런거 모르겠고 쉐이프 캐시 개인형 이상 금융알림 이상 자산 서비스 내가 가입해 놓으면 뭐 이상한 돈이 뭐 얼마 이상 계속 날라오는거 그런건가 환전 없이 원화로 만원부터 시작하는 해외 주식 간편투자 계좌 간편결제 조회 및 위험거래 알림 통해 안전한 금융거래 뭔소리야 세이프 캐시는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국내 유일의 개인형 간편결제 FDS라고 하는데 폴로드 시스템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의 서비스입니다 이상 금융거래 좀 이상한 금융거래 탐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디텍션 시스템 간편한 로그인으로 열의 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 관리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간편결제를 등록 현황에 통합적으로 조회한다고 관리할 수 있다 계좌 간편관리 계좌 위험거래 알림을 통해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한다 서비스 우수성 통신 3사 패스 앱 내에서 보호와 서비스를 유행한다 국내 유일의 서비스 제공 여기만 하고 있는 모양에 현금결제일이 세틀뱅크와 재료를 통해서 셰틀뱅크에서 하는 모양에 셰틀뱅크의 주식을 여기가 30몰을 가지고 있는 20몰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주주에요 대주주 간편한 자산관리 종속에서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인터파크 쇼핑 케어 인터파크에서 어떻게 쇼핑을 케어 인터파크 쇼핑 모든 곳에 할인 가입 즉시 만포인트 주고 매월 만포인트 반품에도 쿨 1회 최대 5천 보상 이런식으로 요거 되어 있다 이게 사업성의 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투자 장비로는 주주 구성 주주 한번 볼까 어 최대 주주가 23% 외국인 투자자가 14% 기관 투자자가 21% 자사주가 1.4% 기타 개인들이 38% 이렇게 최대 주주 26% 특수관계인 자사주 외국인 기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가정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15,850원 시총 없나 퍼가 11이고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뭐 재무정보 재무 안 나온다고 나오네 뭐 18년 17년 19년 이런식으로 뭐 증감이 되고 유동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부채 총계가 있고 뭐 구성비가 있는데 뭐 이익 인여금이 있고 자본 총계가 있고 매출액이 여기 내 매출액이 매출액이 570 이거 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408, 408억이겠죠 이거 100만단이겠죠 100만단이 17년에 408억, 494억, 572억 영업이익이 189억, 19년도에, 18년도에는 175억, 17년도에는 157억, 우상향 하고 있죠 전점점점 단기순이익이 17년도에 115억, 그리고 18년도에 121억, 올해 작년에는 111억 조금 떨어졌네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증감률이 이런식으로 되고 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돈 잘 벌고 있고 투자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투자 잘하고 있고 재무활동 마이너스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3년 연속 잘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뭐 요것만 봤으면 꽤 깜깜하네 중요한건 2000년도 잖아 맞죠 그리고 공시정보 공시는 볼거 없고 자 소식 보도자료 무슨 보도를 하니 미넨지 터치 앱에서 터치 한번으로 국내 아까 봤던거죠 모빌리티 사업 진출 비뱅크 가산 월렛 최초 ism 뭐 이게 뭐야 ismsp 이게 뭔거죠 자 봐봐 가산자산 월렛 암호화 지폐 지갑에서 비뱅크 비뱅크가 가상자산 월렛 서비스 중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야로부터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정을 했다 오 뭔가 좀 잘했다 이 말이겠네요 권위있는 가장 권위있는 엄격한 기준을 가진 최고수준의 종합보호프로그램 인정 번호라고 하네 인정제도 아이고 어렵구나 자 그리고 중국 텐센트 게이밍 버디 미넨지 통해 국내 앱플레이 시장 진출 한게임 시장 진입 중국 최대 IT 게임 텐센트 앱플레어가 게이밍 버디 파트너십 체결 뭐 이런식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오버이터 장면 인정시 쿠폰 증정 뭐 이런식으로 나오고 뭐 이런식으로 커피를 마시면 기부되고 커피를 마시면 기부되고 암 가족과 희망을 나누고 뭐 이렇게 이런것들이 있어요 인재채용은 그렇고 홈페이지를 다 본거에요 그러면 공인인증서 아 공인인증서 공시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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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